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시골 황서방 김동인 황서방이 사는 시골은 그곳에서 그 중 가까운 도해에서 570리가 되고 기차 연변에서 300여리며 국도에서 150여리가 되는 산골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금년에 40여세 난 황서방이 아직 양복쟁이라고는 헌병과 순사와 칭량기수밖에는 못 본 만큼 그 시골은 궁벽한 곳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심리 안팎 되는 곳은 모두 친척과 같이 지내며 밤에 유출 서로 다니느니만치 인가가 드문 마을이었다. 산에서 범이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갈지라도 그 일이 신문에도 안날이 많지 외딴 곳이었다. 돈이라는 것은 10원짜리 지전을 본 것을 자랑삼느니만큼 그 동인은 생활의 위협이라는 것을 모르는 마을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동인은 순박하고 질구하고 인심 후하고 평화로운 원시인의 생활이라 하여도 좋을 만한 살림을 하는 말이었다. 이러한 시골에 이쯤 뜻도 안하였던 일이 생겨났다. 시골에 이쯤 소위 도의 사람이라는 어떤 양복쟁이 하나 뛰어들어왔다. 그 사람은 황서방의 집에 주인을 잡았다. 그 동인 사람들은 모두 황서방의 집으로 쓰러들었다. 그리고 그 도의 사람의 별스러운 옷이며 신이며 갓을 주물러보며 마치 그 사람은 조선말을 모르리라는 듯이 곁에 놓고 이리저리 비평을 하며 야단 법석을 하였다. 황서방은 자랑스러운 듯이 그 손님에게 구린내 나는 담배며 그때 갓 쪄온 옥수수며 대접을 하고 모여든 동리 사람들에게도 그 도의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의 거동을 설명하며 야단하였다. 며칠이 지났다. 그 도의 사람이 모여드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 설명한 바에 의지하건대 그는 흙냄새를 그려서 이곳까지 왔다 한다. 여러분들은 흙냄새라는 것을 그 향기로운 흙냄새를 늘 맡고 계셨기에 이렇게 든든합니다. 그 흙냄새 여보시오 도의 가보 아이고 사람 냄새 가솔린 냄새 하수도 냄새 게다가 자동차 마차 전차 인력거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참 도의에 살면 흙냄새가 그립소 땅이 활개를 펴고 기지개를 하는 봄날 무럭무럭 떠오르는 흙의 향내를 늘 맡고 사는 당신네들의 행복은 참으로 도의인은 얻지 못할 행복위에다. 몇 회를 벼르고 벼르다가 나도 종래 참지 못하여 이리로 왔소 그 더럽고 귀찮은 도의를 달아났소 여기까지 왔소 이제부터는 나도 당신들의 동무요 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황서방은 이 도의 사람의 마을 가운데서 세 마디를 알아들었다. 자동차와 인력거 황서방이 이전에 무슨 일로 백오십리를 걸어서 국도까지 갔을 때 저편에서 시뻘건 두 눈깔을 번득이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달려오는 괴물을 보았다. 영리한 황서방은 물론 그것이 사람 타고 다니는 것임을 짐작은 하였다. 그러나 시골에 돌아온 뒤에는 그것이 한 괴물로 소문났다. 방귀를 폴삭폴삭 뛰며 땅을 울리면서 달아나는 돈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괴물로 소문이 퍼졌다. 인력거라는 것은 그 이튿날 보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다 제트씨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메 우리는 도의에서 온 그 사람을 제트씨라고 부르기로 했다. 과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물건일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냄새가 역하다는 것 사실 시골에는 잔치집이라도 있어서 수십 명씩 모이면 역하고 구린 냄새가 그 방 안에 차고하던 것을 황서방은 알았다. 그럼에 몇십만이라는 짐작컨대 억조 동루렁이의 사람들이 구더기와 같이 우글거리는 도에서는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날 것이었다. 그 밖에는 황서방에게는 한마디도 모를 것이었다. 흙냄새가 그립다하나 흙냄새도 상당히 구린 것이었다. 봄날 흙냄새는 걸음을 한 지 오래지 않았으므로 더욱 구린 것이었다. 전차 하수도 가솔린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황서방은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황서방은 제트 씨의 말을 믿었다. 저는 시골밖에는 모르고 제트 씨는 시골과 도해를 다 보고 한 말임에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흙냄새가 아무리 구리 닿을지라도 도해 냄새보다는 좋은 것이라 황서방은 믿었다. 길에 하루 종일 번듯이 자빠져 있은 듯 시골에서는 자동차에 칠 걱정이 있겠소. 순사에게 쫓겨갈 걱정이 있겠소. 참 자유스럽소. 그것도 또한 사실이고 당연한 말이었다. 황서방은 그러한 시골에서 생겨난 자기를 행복스럽다 하였다. 그러나 선한 알 뒤에 그 제트 씨는 시골에 대하여 온갖 욕설을 다하고 다시 도해로 돌아갔다. 제트 씨는 몰랐거니와 흙냄새는 매우 역하다 하였다. 도해에서는 하루 동안에 한나절씩만 주판을 똑딱거리면 매달 오천 양씩 들어온 자기가 여기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상하며 일을 하여야 일년에 오천 양 들어오기가 힘드니 시골이란 재간 있는 사람은 못 살 곳이라 하였다. 심리나 백리라도 걸어서 다닐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니 시골은 소나 말이나 살 곳이라 하였다. 기생도 없으니 점잖은 사람은 못 살 곳이라 하였다. 읽을 책도 없으니 학자는 못 살 곳이라 하였다. 양 요리가 없으니 귀인은 못 살 곳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항서방은 제트 씨가 간 다음 사흘 동안을 눈이 퀭하니 밥도 안 먹고 있었다. 제트 씨의 말은 모두 다 또한 정말이었다. 아직껏 곁집같이 다니던 최풍원의 집이 생각해보면 참 멀었다. 십오리, 제트 씨가 진저리를 친 것도 너무 과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옛말로 들은 바 기생이라는 것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재미있는 책이라고는 임진록 한 권이 그것도 서두와 꼬리는 없는 것이 시골을 중심으로 삼은 삼십리 이내에 다만 하나의 책이었다. 더구나 그 근처 일대에 주판 잘로키로 이름난 항서방이 도해에서는 제트 씨의 말을 의지하건대 매달 오천량 수입은 될 항서방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며 땀을 흘리며 천신망고하여 일련에 거두는 추수가 육천량 내외였다. 게다가 감자를 먹고 거름을 주무르고 두 달이 지났다. 그때는 항서방은 자기의 먹다 남은 것이며 집이며 세간사리를 모두 팔아가지고 도외로 온 지 벌써 한 달이나 된 때였다. 항서방은 자기의 것을 모두 팔아서 육천량이라는 돈을 긁었다. 그 가운데서 집세로 육백량이 나갔다. 한 달 동안 구경하며 먹어 가는데 이천량이 나갔다. 여름밤의 도외는 과연 아름다웠다. 불, 사람, 냄새, 집, 소리 모든 것은 황서방을 취하게 하였다. 일곱량 반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 보았다. 또한 소리, 불, 사람, 냄새 보면 볼수록 도외의 밤은 사람을 취하게 하였다. 아이스크림, 빙수, 진열장, 야시 황서방은 얼마나 이런 것을 못 보는 최풍원이며 김별장을 가련히 생각하였으랴 동물원도 보았다. 전차도 강간 타보았다. 선술집의 한 잔의 맛도 괜찮은 것이고 길에서 파는 밀국수의 맛도 또한 황서방에게는 잊지 못할 것이었다. 도외로 오기만 하면 만나질 줄 알았던 제트 씨를 못 만난 것은 좀 섭섭하지만 그것도 황서방에게는 불편되는 일은 없었다. 아, 도회, 도회 과연 시골은 사람으로서는 못 살 곳이었다. 황서방이 도외로 온 지 넉 달이 되었다. 이젠 미천도 없어졌다. 이제부터... 황서방은 의관을 정의하고 큰 거리로 나가서 어떤 큰 상점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는 주판을 잘 놓는데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러나 의외로 황서방은 첫 마디로 거절당하였다. 황서방은 다른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한 거절당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올 때는 황서방의 얼굴은 송장과 같이 버럭게 되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첫 마디로 승낙할 줄 알았던 일이 오늘 30여 집을 다녔으나 한 곳에서도 승낙 비슷한 것도 못 봤고 걸어지나 온 것 같이 쫓겨나왔으니 이제 어쩐단 말인가? 이튿날의 경과도 역시 같았다. 사흘, 나흘 황서방의 미처는 한 푼도 없어졌는데 매달 5천냥은커녕 500냥으로 고용하려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황서방은 이제 할 수 없이 굶게 되었다. 아직 당해보기는커녕 말도 못 들었던 굶는다는 것을 황서방은 맛보게 되었다. 그런들 사람이 굶기야 하랴. 황서방은 사람의 후한 인심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다. 아직껏 그런 창피스러운 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 시골에서 20리를 떨어져 있는 시골에 쌀 한 말 얻으러 갈지라도 구워주는 것을 황서방은 안다. 사람이 굶는다는데 쌀 한 말 안 줄 그런 야속한 환약놈은 없을 것이다. 황서방은 곁집에 갔다. 그리고 자기는 이 곁집에 사는 사람인데 여사여사하다고 사연을 한 뒤에 좀 조력을 해달란 이야기를 장차 끄집어내려는데 그 집에서는 벌써 눈치를 챘는지 우리도 굶을 지경이요 하고는 지의 일만 보기 시작하였다. 황서방은 그것도 그럴 일이라 생각하였다. 사실 그 집도 막벌이하는 집이었다. 황서방은 다시 한 집 건너있는 큰 기와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중대문 안에 들어섰을 때 대청에 걸터 앉아서 양치를 하고 있던 젊은 사람이 웬 사람이냐고 꽥 소리를 질렀다. 예? 저, 저, 뭐? 황서방은 다시 나오고 말았다. 황서방은 마침내 도회라는 것을 알았다. 도회에서 달아나던 제트씨의 심리도 알았다. 그러나 제트씨가 다시 도회로 돌아온 그 심리는 그것도 제트씨가 도로 도회로 돌아올 때 한 말을 씹어보면 알 것이었다. 도회는 도회 사람의 것이고 시골은 시골 사람의 것이다. 천분 천분 천분을 모르고 남의 영분에 침입하였던 황서방은 이렇게 실패하였다. 황서방은 인제 겨우 자기의 영분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은 저 할 일만 제가 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튿날 새벽 황서방은 떠오르는 해를 등으로 봤고 주림배를 움켜쥐고 시골에서 150리 밖을 통과하는 K국도를 더벅더벅 걸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김동인의 시골 황서방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